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3대지수 모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형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증시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1급 재료주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업계의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특히 이 회사는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중국형 임플란트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기저효과가 기대되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내 매이저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리점 판매 대비 재고 관리나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외에도 북미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2분기에는 본격적인 기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0% 이상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업종은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분기별 실적 성장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난 4월에 고점을 짓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60을 선해서 좀 반등 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를 보시면 외국인과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과 투신 쪽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스덴 임플란트 관심 있게 보시고요. 참고로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2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오스덴 임플란트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SK 렌터카입니다. SK 렌터카,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산에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SK 렌터카는 최근에 국내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행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터카의 차량 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네트워크의 렌터카 사업부의 차량이 이관되면서 차량 대수가 계속 지속 증가 중에 있고요. 비수기는 불구하고 특히 제주도 쪽에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렌털 부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주도 쪽에 운행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를 방문하는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면서 단기 렌터카의 운행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장기 렌터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성장이 지속 중에 있고요. 그래서 SK 렌터카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2% 증가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면서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SK 렌터카의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 기간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보험 쪽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주가 17,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공조 시스템. 공조는 바로 공기를 조절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공조 시스템을 생산 업체인데요. 최근에 친환경차 쪽에 공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친환경차 관련된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률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향후 5년간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증산에 필요한 투자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온 시스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158억 원에서 5년 동안 연평균 한 22%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8,3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동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한온 시대에 관심 있게 보시면 선에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은 어떻게 보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제시대 근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성장이 기대된 종목이고 지금 업계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19,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외식 수요가 감소했고요. 자, 그리고 소비 경기가 악화되면서 네, 좀 부정 증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반 산업이 회복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또 비용 절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효과도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노 브랜드 버그 아시죠? 네, 그 햄버그 브랜드를 이제 본격적 가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30개 수준의 가맹점이 올 연말에 한 100개까지 네, 신규 출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올 한해 수익성 개선되면서 상당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특히 하반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노 브랜드 버그의 가맹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급식 쪽에 구조 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푸드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도 한 번 좀 반등시 관심이 가져볼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한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상쯤 답답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 종목이라는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 펀드멘털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지자에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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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